굳이 왜 밖에서 보자고. 밖에서 굉장히 볼 일이 많은 것처럼 해야 되는데 뭐 밖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. 저기 보이시죠? 아니 저분은 그 여자분 아닙니까? 지금 대놓고 내 뒷땅 까는 거야 저 자식? 완전 양아치네. 그럼 그때 말한 저분에 대한 감정. 그것과 증오는 종이 한 잔 차이더군요. 종이 한 잔쯤 벌써 가볍게 찢어 밝혔습니다. 아무래도 그 종이가 아주 많이 남아있을 것 같네요. 예? 자 잠깐만 휘저희. 어? 어? 아니 귓구멍에 뭐가 박혔나 하고.